이번 시간은 내 컴퓨터에 웹서버를 설치해서 누구나 내 컴퓨터에 있는 웹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꽤 많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인터넷 시동작하는 원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인 수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습이 잘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인터넷은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거든요. 제대로 작동하는 이유는 하나지만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100가지가 넘어요. 혹시 작동하지 않는다고 걱정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웹포스팅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냥 제대로 동작하고 있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상상력이 있잖아요. 물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문제를 해결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대신 이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많은 지식과 경험을 얻게 됩니다. 잘 풀리는 문제는 실력을 확장시켜줘서 좋지만 막히는 문제는 우리 실력을 확정시켜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필요한 거예요.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컴퓨터 웹서버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웹브라우저는 제품명인가요? 제품군인가요? 제품군이죠. 웹서버도 마찬가지예요. 웹서버라는 제품군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제품이 있습니다. 아파치, IIS, Nginx 등등등. 그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웹서버는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웹서버입니다. 그 이름하여 웹서버 포크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크롬의 확장 기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름에 크롬이 붙는답니다. 검색엔진에서 웹서버 포크롬으로 검색해 보세요. 웹서버 포크롬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Add to Chrome 버튼을 클릭하면 이 앱을 설치하는 화면이 뜹니다. 앱 추가를 하면 앱이 설치되었다는 뜻으로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거나 운영체제의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웹서버 포크롬을 검색하셔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뜹니다. 이것이 바로 웹서버 포크롬이에요. 그럼 이 도구를 한번 사용해 봅시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을 어느 디렉토리에서 찾을 것인가 라는 것을 웹서버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설정하는 방법은 Choose Folder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었던 웹폴더로 들어가셔서요. 선택을 하시면 그 폴더가 선택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웹서버 포크롬을 켭니다. 혹시 이미 켜져 있었다면 껐다가 다시 켜시면 됩니다. 그러면 친절하게도 이 서버로 접속할 수 있는 주소를 알려줘요. 저기 있는 저 주소를 우리 카피해서 한번 접속을 해볼까요? 이 뒤에다가 slash index.html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나요? 짜잔! 웹페이지가 나옵니다. 뭐 하셔야 될까요? 박수 치셔야죠. 지금 우리는 웹서버를 통해서 웹페이지를 가져오고 있어요. 정말 그런지 확인하는 좋은 방법은 웹서버를 꺼보는 겁니다. 웹서버를 끄고 리로드를 하면 페이지를 가져올 수 없어요. 켜고 리로드를 하면 페이지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럼 제가 파일 찾기를 이용해서 컨트롤 5, 커맨드 5. 그래서 index.html 파일을 저렇게 직접 열었을 때와 이렇게 웹서버를 통해서 연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저 박스는 여러분의 컴퓨터입니다. 그 컴퓨터의 바탕화면 우리는 웹이라는 폴더를 만들었고 그 폴더 안에 index.html이 있죠. 그리고 웹서버를 설치했고 원래부터 웹브라우저는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웹브라우저에서 파일 열기를 하면 주소가 저렇게 되는데요. 저렇게 파일로 시작하는 저 주소는 웹브라우저가 웹페이지를 직접 연 거예요. 웹서버를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http로 시작하는 저 주소를 입력하고 접속을 한다는 것은 같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웹서버에 접속해서 웹서버가 index.html을 읽어서 웹브라우저에게 돌려줬다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이 주소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제일 앞에 있는 http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하이퍼텍스트는 웹페이지라는 뜻이고 트랜스퍼는 전송한다, 프로토콜은 통신규칙이라는 뜻이에요. 즉 웹페이지를 전송하기 위해서 고안된 통신규칙이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있는 127.0.0.1이라는 것은 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레스, 소위 IP 어드레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컴퓨터와 컴퓨터가 서로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주소체계 그게 바로 IP 어드레스입니다. IP 어드레스는 43억 개 정도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127.0.0.1이라는 IP 어드레스는 굉장히 특별한 IP 어드레스예요. 왜냐? 나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127.0.0.1이라고 IP 주소를 입력하면 그것은 같은 컴퓨터 자신이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는 같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웹서버에 접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8887이라는 건 포트라는 개념인데 저 개념 우리 수업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컴퓨터 안에서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서로 웹페이지를 주고받는 것은 현실 세계의 웹과는 다르잖아요. 현실은 어떤가요? 웹브라우저, 웹서버가 서로 다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컴퓨터의 문서도 마치 내 컴퓨터에 있었던 문서이냐고 볼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거 해봐야죠. 해봅시다. 자, 이 작업을 위해서는 컴퓨터가 두 대가 필요해요. 그런데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다고요? 음, 아닐 것 같은데요. 여러분, 왼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을 왼쪽으로 조금만 옮겨 보세요. 그리고 내려보세요. 휴대폰이 있지 않나요? 휴대폰은요? 전화기에 탈을 쓴 컴퓨터입니다. 사실 전화기는 몇 종 됐어요. 휴대폰에 설치된 웹브라우저와 여러분의 실습용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웹서버가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신기하겠죠?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작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안되면 된다 치면 됩니다. 우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휴대폰과 컴퓨터를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하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같은 와이파이에 접속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공유기의 이름이 Egoing5G라면 윈도우건, 맥이건, 아이폰이건, 안드로이드건 Egoing5G로 지정해 주세요. 우선 해야 될 것은 웹서버의 설정을 바꾸는 겁니다. 설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웹서버를 일단 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옵션 중에서 Accessible on Local Network 옵션을 킵니다. 옵션은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들끼리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옵션이에요. 그리고 나서 웹서버를 다시 키면요. 저 옵션이 반영이 됩니다. 이때에 아까는 없었던 127.30.1.23이라고 되어 있는 새로운 IP어드레스가 나타났는데 물론 저건 저의 IP어드레스고 여러분은 저와 다를 겁니다. 바로 저 IP어드레스가 다른 컴퓨터가 이 컴퓨터로 접속할 수 있는 주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휴대폰을 켜시고요. 그 휴대폰에다가 저 IP어드레스와 뒤에 있는 포트 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주소를 방문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웹페이지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웹서버를 잠깐 껐다가 리로드를 하니까 접속이 안 되죠. 웹서버를 다시 키고 다시 접속을 하니까 이제 접속이 됩니다. 축하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한 대의 컴퓨터의 한계를 초월해서 전세계의 수많은 컴퓨터를 마치 내 컴퓨터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 역사적 진보를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